자,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환경에는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습관으로 만들어서 유전자가 유전자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 유전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만 할 수 있지 우리 자신이 유전자를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킬 능력도 없고 그렇죠?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 무엇이 유전자 자체의 변화를 일으켜요? 유전자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를 운영하는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유전자를 모르고 에너지만 알았고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아는데 에너지를 몰라. 그래서 양쪽 다 문제를 완전하게 풀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유전자 자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현대의학과 에너지를 알고 있는 한방의학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융합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융합의학입니다.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아무 근거도 없는 민간요법이니 자연요법이니 이런 걸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21세기 최첨단의 유전자의학과 그 다음에 5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방에서 말하는 그 기. 그 기는 진리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 정신적 힘, 어떤 육체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힘, 그런 영적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리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선택은 했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힘의 본질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행동에 옮길 때 우리가 올바른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이 뭐가 돼요? 증명이 된다. 증명이 되면 유전자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된다. 그런데 이 힘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에 공부 다 했잖아요.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본질은 사랑을 분석해 보면 그 속에 진, 선, 이가 나온다.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은 진리 속에 있고 그 힘이라는 것은 선 속에 있고 미, 아름다움 속에 있다. 그거를 다 뭉뚱거려서 합치면 힘은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힘은 뭐 속에 있는 거다? 사랑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하트, 사랑이고 힘은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저 힘을 우리는 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생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신, 정신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은 힘이 유전자에 작용해서 놀랍게 구조적으로 변질된, 구조적으로 파괴된, 구조적으로 손상이 간 유전자들을 희한하게 복구도 시켜요. 어떤 수준에서? 인간적 수준에서? 아니에요. 초인간적 수준에서. 지금 우리 인간이 아무도 그렇게 복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유전자의 DNA가 몇 개의 부속품 DNA가 어떻게 손상돼서 그거를 골라내서 우리가 잘라내고 기술은 못해요. 그게 30억상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 치료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정말 귀신 고칼로 그러시라. 그렇게 딱 그거를 잘라내고 그 부위에 맞는 그렇죠? DNA를 딱 가져와서 정말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해서 탁탁 유전자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정말 신기한 신비로운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는 뭐냐 하면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보고 이 부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만큼 뭐예요?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의전자를 본래 있는 대로 다시 세부 소품을 갖다 끼고 세포 안에서는 못하고 초자연적인 힘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고 세포에서 꺼내고 여기서 조작을 해요. 그것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갖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따라서 병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 고친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의 T세포 속에 꺼져버린 암세포를 생산해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켜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아마 여러분이 벌써 그런 치료를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숨어서 돌파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는 그게 합법이 되니까 일본 건너가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한 번 치료봤는데 500만 원 그래 와서 한 코스 다 하면 한 2, 3천만 원 튼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빼내요. 분리해내요. 저도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저도 면역학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뽑아서 원심불리기에 쫙 넣어서 돌려요. 돌리면 우리 피 속에 각종 세포들이 있거든요. 적혈구도 있고 병균 잡아먹는 백혈구도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 죽이는 T세포도 있고 각종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종 세포들이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원심불리기를 쫙 돌리면 제일 무거운 것이 어디 가겠어? 제일 멀리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점 가벼운 것일수록 가까이. 그래서 처음에 원심불리기 돌리기 전에는 다 세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빨갛게만 보이죠. 그런데 왜 고속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관이라고 하면 제일 무거운 것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들이 여기 다 모여요. 알겠죠? 제일 무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가 모이면 여기는 뭐만 남겠습니까? 액체가 남아요. 이 액체를 뭐라고 해요? 노르스름한 물이 있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혈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적혈구들이 다 모이고 각종 세포들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층마다 세포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세포들끼리만 딱 그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T세포의 종류가 바로 T세포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T세포들을 분리해냅니다. 어떻게 하게? 어떻게 분리해냅니다? 피페트라는 것 있죠? 피페트 유리관에 가지고 여기 있는 세포들만 기술적으로 쫙 빨아올립니다. 빨아올려서 탁 꺼내놓고 현미경으로 딱 보면 거기 있는 세포들은 전부 T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들을 자극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극하는 물질 주로 어떤 해산물 바닥고동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추출해내는 PHA 이라는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콘 A라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슬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슬토 미슬토는 이 차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풀 속에 있는 미슬토 라고 하는 차풀 속에 있는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주사줍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건 뭐 어떤 요양원에 가면 그거 꼭 맞으라고 그러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런 거 안 줘요. 그래서 미슬토 이래가지고 이런 T세포 이런 물질을 딱 떨어뜨려주면 세포들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자극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면 뇌가 자극이 돼야 한대요. 자극이 돼. 되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자극되잖아요. 그런 물질이 있다고요. 그 매운 맛을 내는 물질을 우리가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들을 떨어뜨려주면 T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활발해져요. 그 활발해진 T세포들을 다시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 이제 T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잘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을 한번 가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비판을 충분히 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했는데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입식 교육의 비극입니다. 그냥 사실만 하면 이것은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말이 빨리 안 가. 왜 빨리 안 가요? 지쳤어. 지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쉬어야 돼. 쉬고 물도 주고 뭐예요? 왜? 먹이도 먹이고 그래서 말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주면 빨리 가. 그게 뉴스타트의 원칙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면역요법의 원칙은 말을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맛있는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패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할 수 없이 뛸까 안 뛸까? 뛰어요. 그거 보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쓰러집니다.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 우린 생명체예요. 위대한 생명체예요. 우리 몸 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보통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상조주 차원의 초자연적 차원의 어떤 놀라운 힘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저녁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붙었다가 스위치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거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오세요. 손들었다면 청량리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직 그 차원에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의식 차원이야. 그건 우리의 무의식 차원이야. 그거는 우리가 잘 쉬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그게 보통 상황에서는 그런 현상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T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이고 하는 현상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때가 제일 잘 되게 잘 됩니다. 왜 잘 때가 제일 잘 될까요? 내가 방해를 안 해서 그래. 낮에는 잘 안 돼요. 왜? 낮에는 왜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낮에는 자꾸 방해한다니까 어떻게 방해해요? 나쁜 선택, 나쁜 생각, 부정적 생각, 화내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 그러니까 그런 나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그렇죠?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정말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 없도록 내가 자꾸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차원이 그런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잘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잠 속에서도 방해해. 자면서도 또 싸워. 자면서도 또 며느리 또 욕하고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나 깨나 내 몸 속에서 내 유전자가 올바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정적인 선택을 우리는 그 부정적 선택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거를 용서하기보다는 뭐예요?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미워하고 그렇죠? 그런 선택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내가 이해하자. 아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지를 안 그걸 우리가 부정적인 선택을 낮에는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자꾸 부정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밤에 잘 때가 가장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 가장 유전자의 물리적인 구조적인 손상이 있을 때 잘 복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수면 중이에요. 그래서 이 양질의 수면 이라는 것은 그리고 휴식 아 좀 쉬자 그래서 그분이 숲을 쳐다보고 우리 계곡에서 숲을 바라보고 계곡 물소리도 듣고 그게 그걸 들으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흔들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때린다 그래 멍때릴 줄 멍때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쉬는 거야 맨날 뭐 고년이 말이야 너무 바빠 쉼이 없어 그래서 그 정말 양질의 휴식과 양질의 멍때림 과 그래서 힐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다른 걱정 전혀 뭐예요? 잊어버리고 아 이렇게 경치가 좋구나 아 참 아름답다 이래서 그 진선미에 취해서 그 힘 속에서 내가 살면 치유가 저절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비밀이다 자 그래서 자 이 힘은 사랑으로부터 온다 이 사랑은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이 사랑에 있는 힘의 힘은 무선적이다? 초자연적입니다. 그렇죠? 초자연적 힘이야 초인간적인 힘이야 이까지 해놓고 내가 결말을 안 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피세포를 자극해서 환자 몸속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환자 몸속에 들어가면 그 티세포는 또 어떻게 돼요? 무엇에 영향을 받아? 나의 선택의 영향을 또 받죠? 몸밖에 나와 있을 때는 나의 선택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티세포가 일단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 내 선택의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내가 또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자극해가 났던 거 싹 없어져요. 유전자 고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어넣었죠? 내가 나쁜 선택하면 그 유전자 또 어떻게 해요? 다 꺼져버리고 다 변질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로는 아무리 발달을 해봐야 우리 기술로는 할 수가 없고 환자 자신의 뭐예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선택밖에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뉴스타트 밖에는 여러분이 올바른 어떤 결과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인간의 기술로 이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삼성 컴퓨터도 어디 가야 고칩니까? 삼성에 가야 고치죠. LG 컴퓨터는 뭐예요? LG에 가서 만든 사람들이 고쳐야 돼. 그런데 우리 사람은 결국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고 사람이 자기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안 해요. 그래서 이 힘은 초자연적, 초인간적의 힘이 있고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전지 뭐예요? 전지 전능성이 있다. 전지 전능성이 있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초자연적임이 초인간적임이 전지 전능성을 가진 사랑의 출처는 어디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여줘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는 하자에 대하여 좀 거부감이 있다면 다 그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다. 이거 자꾸 돈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엉터리의 하나님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세포 속에 뭐예요? 그 놀라운 생명 프로그램을 짜서 글자로 만들어서 DNA 글자로 만들어서 그걸 입력시키고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뭐예요? 상관없이 나를 항상 내 몸에 암이 생겼다 하면 뭐예요? 그 암세포를 없애주고 내 세포 속에 어떤 유전자가 손상이 됐다 하면 그거를 빨리 회복시켜요. 이렇게 나는 그 존재에 감사할까 하는 것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상구는 옛날에 뭐라 그랬게 하나님이라는 게 어딨어? 이러고 그래도 그 이상구도 돌보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치고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입시 붓게 하고 남편 출세시키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돈 벌게 해주고 사업 잘되게 해주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에는 이런 힘이다. 이런 힘이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주고 이다. 이거라. 아주 됐죠? 얼마나 과학적이며 깨끗한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치유를 바라볼 수 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됐죠. 그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부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아이고 그럼 내가 날락하면 교회 가야 되겠네 이렇게 쪼잔한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거나 안 가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 가면 엉뚱하게 배워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내 유전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릴 수가 있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대충 다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 하나님. 세속적이란 말과 무속적이란 말이 통해요. 그래서 다 이 세상 사례로 잘 봐주세요. 제가 헌금을 더 많이 할 테니까 이런 차원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 그거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이래서 자 뉴 스타트의 그 어떤 뭐예요? 뉴 스타트 속에 있는 이게 뉴 스타트의 철학의 근간입니다.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넣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실 거고 물론 건강은 회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소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다를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뭐예요? 사랑할 거고 말해도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덜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암이 안 걸리고 저렇게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살아있어요? 이 힘 때문에 이 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정은이 이 자식은 순 나쁜 놈이니까 사람도 많이 죽이고 나 아마 저 힘 안 줄란다. 그러면 암 탁 걸려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저 하나님이 김정은이에게도 사랑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사람들로서는 그게 별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김정은이 같은 놈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그 힘을 안 줘버리면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다 무선적입니까?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적 조건적 사랑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일지라도 계속 사랑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일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무슨 말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수도 무조건 사랑합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상 이죠. 아니 내 딸을 강간하고 죽인 놈을 사랑하라고요? 말 돼요? 안 돼요? 우리 조건적인 인간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사랑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고 해서 그게 조금은 도움이 돼. 그러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힘은 받을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다음에 또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 크! 그 말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말이 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또는 세속적으로는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는데 사실 우리가 김정은이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김정은이 입장에 가있으면 그렇게 다를까요? 본질적으로 다 같다. 그 차이는 결국은 뭐예요? 50%? 100%? 우리는 김정은이를 쳐다보고 그 새끼 죽일 놈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도 다 본질적으로는 다를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재인이를 사랑하는 거나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거나 그게 다 뭐예요? 다 그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 뭐예요? 다 뭐가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 그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범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나를 배반 배신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도 결국 뭐라 그래요?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실제로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어도 다 사람 죽이면서 미워하면서 뭐예요? 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누구나 다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변질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칼로 찔러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뭐예요? 안 된 그런 사람들이야 본래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 변질이 함께 돼 있으니까 변질된 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느끼고 살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이것을 무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무조건적 무한한 사랑을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감사해요 안해요?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 감사로 감사 속에 있는 힘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술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히 환경에서 이 내면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에 반응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보편적인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뜻입니다. 뜻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유전자는 내면적 환경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생각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결국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뜻에는 어떤 뜻 어떤 뜻이 있어요? 좋은 뜻 나쁜 뜻 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은 어떤 뜻이에요? 진 좋은 뜻의 반대 그래서 좋은 뜻의 반대 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진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배신 그럼 기가 너무 막혀서 기절을 유전자가 확 꺼지면 기절해요. 그래서 그 반대는 거짓 그 다음에 악 더러움 그래서 우리가 이 뜻에는 이런 뜻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뜻을 진선미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선택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영향을 다르게 받는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뜻이 유전자에 지금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게 조금 막연한 얘기야. 그렇죠? 이거를 좀 이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역시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라는 여러분이 과학적인 어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켜져서 통화를 이렇게 할 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이게 핸드폰이 너무 가까이 그래서 한 뼘 한 뼘 정도는 뭐예요? 떨어지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 뼘 정도는 떨어지려는 거예요? 전자파 이게 전자파 특히 통화할 때는 핸드폰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져요. 뜨거워진다는 것은 전력이 더 많이 소모되고 있고 그럴수록 전력이 많이 소모될수록 전자파 에너지는 더 많이 나오죠. 전자파가 이게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그러면 그 전자파가 너무 가까이 되면 이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 시켜서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를 뇌종양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학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코드섬 쳤어요. 익히지 말라. 그런데 이 학설은 아직도 일반 대중에게 강력하게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런 우려를 표명했을 때 다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많은 학자들이 반대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 반대하는 학자들은 무슨 학자들일까? 돈 먹은 학자들. 통신회사로부터.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직한 학자들은 이게 진짜 그렇다고 계속 연구를 계속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반대하는 학자들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게 어디까지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그거는 어떤 문제제기를 잘하는 일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 과학자 학자들 사회에서는 이게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증명해낸 것이 뭐예요? 아하 유전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많이 쪄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T 그거 자주 찍는 거 아주 좋지 않아요. CT는 특히 엑스레이 피폭량이 많습니다. 방사선 그런데 엑스레이 방사선 이런 게 그 본질이 뭐예요? 전자파입니다. 이 전자파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태양광선도 전자파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니까 태양광선을 받아가지고 전기가 나오죠. 전자파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선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큰 먼 곳에서 전기줄 없이 그냥 공간을 통해서 보내주는 에너지예요. 파 그러면 그게 다 에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설치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광선이다. 그러면 태양광선 중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나요? 있어요. 태양광선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좌우에선 저그에선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다르면 보일 수도 있고 뭐가 다르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전자파는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주파수는 우리가 일컫는 빨주노초 바남보로 보이는 그 광선 소위 가시광선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해. 그래서 그것보다 자외선만 돼도 결국은 방사선이 그것도. 그래서 자외선으로 많이 쪄이면 무슨 암 생겨요? 피부암 생겨요. 그게 전자파야.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나 엑스광선이나 다 이게 전자파니까 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는 이게 막 전자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마 전자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산골에 들어가도 핸드폰이 터져요.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은 나라가 워낙 넓어가지고 대충 좀 동떨어졌다면 핸드폰을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토의 100%에서 핸드폰이 터져요. 그래서 이 기지국이 뭐예요? 막 여기저기 막 산소 속에도 있더라고요. 설악산 들어가면 천불동 계곡이라는 깊은 계곡이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터지더라고요. 그거 참 대단해요. 그런데 터지는 건 좋은데 전자파의 영향을 우리가 막 받고 있어요. 특히 도심지에 사면 방송국, 경찰서, 신문사 다 강력한 안테나를 세워서 전파를 쏘아 대고 막 받고 전자파의 오염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집에도 우리 방에도 센터, 숙소에도 다 뭐예요? 와이파이 전자파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전자파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산속이 돼서 그래도 서울 시내에 비하면 아마 전자파 아마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유전자들이 참 불쌍해요. 그런데 그 전자파에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가시광선의 파장도 있고 주파수도 있고 또 나쁜 주파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의 우리의 몸에도 뭐가 흐르고 있게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에는 항상 전자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전기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면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뒷주머니에 전원코드 꽂고 가지고 댕겨요? 그래서 방에서 잘 때 꽂아 놓고 밤새도록 충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기가 흐르고?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는 게 그게 배터리 넣는 겁니다. 음식 속에 전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어야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현미밥을 잡수신다. 사과를 잡수신다. 감자를 먹는다. 옥수수를 잡수신다. 이렇게 되면 그게 옥수수를 먹는 게 아니고 쌀을 먹는 게 아니고 뭐를 먹는 거예요? 전기 먹는 거예요. 그 옥수수 한 알갱이 한 알갱이, 감자 한 개 한 개, 사과 한 개 한 개, 쌀 한 알 한 알 안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전자파가 오잖아요. 그 전자파를 사과나무 잎사귀에서 받아. 그게 전광판이야. 받아가지고 그 전태양 광선을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변환시켜가지고 사과 안에 사과 안에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밧데리예요. 그러면 그 저축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 에너지를 저축해. 전기를 사고나무나 변화나 감자나무가 그 에너지를 저축하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광합성입니다. 광 태양 광선을 받아서 뭐 하는 거라고 합성하는 거야. 태양 광선을 받아서 뭐를 합성하는 거야? 광합성으로 하니 kilometres 광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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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합성해요? 합성하는 건데 뭘로 합성한다고? 태양빛으로 합성을 하는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하고 잎사귀에서 빨아들이는 탄산가스 그래서 탄산가스는 탄산가스라는 게 CO2 아닙니까? 탄소에 산소가 붙어있는 거다. 그런데 산소는 식물들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받아서 이걸 분리시켜서 산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뿜어내버립니다. 필요없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필요하다?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잘 쓰세요 하고 뿜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물, 물은 H2O 그다음에 여기서 탄산가스에서 한 탄소 이거를 붙이는 거예요. 합성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붙일 때, 합성할 때, 합성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온 거야? 태양광선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태양광선을 어디다가? 탄소와 물 사이에 끼워서 탄소와 물을 합성시키면 뭐가 나와요? 탄소와 물을 합성시키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신다고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지. 탄소와 물이지. 이게 적용을 못하는 거야. 소위 단편적 지식. 그래서 이거는 탄소니까 C는 탄. 그다음에 H2O는 물 아니에요. 수, 화, 물이다.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이 탄, 수, 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가르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딱 이렇게 체계 있게 가르치면 이게 우리 머리가 좀 더 암기식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창의적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그냥 대주입식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단편적 하나의 배워도 이거를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걸 먹으면 우리가 이 탄소는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물은 소변으로 땀으로 뭐예요? 나가버려요. 그다음에 탄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소는 여기서 식물이 우리에게 내뿜어준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탄소하고 산소하고 붙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탄산가스를 만들어가지고 도로 식물한테 주는 거예요. 너희들 광합성 좀 더 해라.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똥차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에너지, 태양광선만 남아. 전기만 남아.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전기가 안 흐르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인간도 역시 전기 제품입니다. 전기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꼭 먹어야 돼? 그래서 굶으면 뭐예요? 굶으면 에너지 없다. 더 굶으면 더 힘없어. 더 굶으면 죽어버려요. 에너지, 전기 없으면 가니까. 나중에는 이 유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없다. 그런데 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옵니다. 전자파에는 종류가 있어. 종류가.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전자파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을 망쳐놔. 아시겠죠? 유전자 다 망쳐요. 이거는 무지막지한 전자파야.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아주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많이 좀 유전자가 망가져서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도 너무 많이 하면 결국 뇌세포가 변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파. 전자파 중에 제일 중요한 전자파가 뭐냐 하면 뇌파입니다. 뇌파. 제일 위에 보면 베타파.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살고 있는 파는 파입니다. 이 파는 일명 스트레스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잡념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서 지하철 타고 온갖 잡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시각각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이런 파가 좀 부드러운 파죠. 이런 파는 뭐예요? 이런 파는 무슨 파라 그래? 까칠한 파라 그래요. 그래서 까칠한 사람들은 맨날 이런 파 밖에 안 나와요. 내가 봤지? 그러니 맨날 짜증난다느니, 신경질 난다느니, 밉다느니, 입에 붙은 소리가 맨날 그런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랑하는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이런 파는 부드러운 파예요. 그래서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파를 베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베타파에 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더 나쁜 파는 뭐냐? 몽땅 다 이런 파야. 몽땅 다 나쁜 파들만 쫙 뽀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때 나타나는 내파냐 하면 이런 내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 감마파는 아주 극악한 파예요. 이 감마파가 내내를 흐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판단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대인하고 이렇게 들어요. 발광.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던져서 깨고 창밖으로 뛰어내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몸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도 결정되고 내 정신, 마음의 상태도 결정되고 나의 행복과 건강 상태를 결국 뭐가 결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고 그래서 뇌를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내파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좋은 파가 있죠. 알파파 알파파 알파파가 되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서울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잡념 안 나요. 지금 알파파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말 아름답구나. 이럴 때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베타파 사고가 없어져요. 알파파로 바뀌어요. 이 알파파일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될 때 유전자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의 유전자를 알파파로 유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잡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박사님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좋은 질문 맞아요. 그거 제가 강의를 따로 해야 됩니다. 잡생각을 막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막는 방법을 몰라요. 몰라가지고 잡생각. 그래서 잡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생각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뭐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 잡생각을 향하여 문을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 좀 더 구체적인 나중에 강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파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델타파. 이건 수면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파파는 진선미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 알파파. 아, 맞는 말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아, 감사하다. 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구나. 이제 이것을 알아가면서 힘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그 좋은 뜻, 진선미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파가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서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베타파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편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뜻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뇌 속에서 뭐가 달라져? 뇌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뇌파가 무슨 파가 돼요? 우리 몸으로 가면 생체 전자파가 돼서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유전자는 뜻에 말하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우리가 마음의 문이라고 해요. 마음의 문을 진선미 좋은 뜻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나쁜 뜻을 향하여서는 문을 닫고 그래서 뇌파를 알파파를 유지하고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를 유지해서 여러분의 유지한자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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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